네 반갑습니다. 언제나 신규 상장하고 사전 판매하고 급등하는 종목들 발빠르게 소개시켜 드리는 코인전문트리더 김대표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9,800만원을 돌파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업비트 같은 경우 현재 9,815만 7천원, 빗썸 같은 경우 9,860만 4천원을 오고 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 이 시점 7,900만원, 8천만원대가 초반대가 가장 저점이었던 거였어요. 결국에 우리는 또 한번 이 공포감을 느끼면서 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 많은 개미들이 이 시점에서 알트코인들과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치시거나 굉장히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정말 소수의 누군가는 거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죠. 이 시점에 매물들을 주워 담았다.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마다 주워 담는다는 겁니다. 결국에 여러분들 올 한해는 여러분들이 이 조정을 받더라도 내 포지션은 지키면서 끝까지 굳건하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비트코인이 다시 재차 상승을 하니 이 많은 알트코인들, 특히 민코인이죠. 자 플로키. 자 이미 이 페페코인은 날라갔습니다. 페페코인은 날라갔고 신고가를 또 달성을 해줬죠. 자 그 다음 타자 이제 플로키. 자 한번 페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페페코인. 여러분들 비트코인 조정 나올 때에요. 비트코인 조정 나오는 3월 시기서부터 얘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그리 큰 조정이 아니었어요. 다른 알트코인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갈 때 얘 혼자 보시면 고점 대비 56.8% 자 얘도 똑같이 56.98% 조정 받았고 얘는 빠르게 다른 알트코인들이 지금 회복을 못하고 있는 코인들이 많은데 자 얘 한번 보세요. 얘는 빠르게 직전 정고점 돌파하고 저점에서 251% 상승했습니다. 자 그럼 시바이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바이노 지금 현재 4% 오르고 있습니다. 4% 오르고 있지만 얘는 아직도 고점에서 자 고점에서 46% 빠졌고 저점 대비 앞으로 이 올라갈 폭이 124% 남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페페가 가장 크게 수익을 지금 안겨준 코인이에요. 왜? 직전 정고점을 뚫고 더 크게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플로키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플로키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단숨에 20% 급등 자 그리고 결국에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직전 정고점 뚫어준다. 결국에 많은 코인들이 직전 정고점을 뚫어준다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 자 가만히만 있었어도 내가 고점에 물려서 자 이 정도 50% 60% 마이너스 겪어도 내가 가만히만 있었어도 결국에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직전 정고점 뚫어준다. 그리고 어떻게 된다? 더 큰 상승이 나오겠죠. 자 페페만큼 더 큰 상승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 시바이노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바이노 자 시바이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려는 모습은 보여주고는 있지만 자 이 플로키 가고 페페 가고 그 다음에 플로키 가고 뭐 봉크 가고 그 다음에 시바이노 가고 뭐 그리고 도찌로 가겠죠. 이 순번대로 간다는 겁니다. 순번대로 자 결국에 여러분들 이 직전 정고점 얘 또한 뚫어주러 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몇 프로의 우리가 수익률을 먹을 수 있는지 자 지금 진입해서 이 직전 정고점을 뚫는다는 가정하에 자 86% 남았습니다. 86% 86%를 여러분들이 지금 진입해서 늦어도 자 한두 달 안에는 자 한두 달 안에는 적어도 86%의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다. 자 제가 뭐 시바이노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죠. 지금 방금 전에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페페코인이라든지 플로키라든지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결국에 이 시총 높은 애들 그리고 이 민코인들 상위 5위 안에 있는 애들은 결국에 정고점을 향해 달려간다는 겁니다. 자 코인마켓캡에 와봤습니다. 자 도치코인이 1위죠. 시총 30조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시바이노 시총 20조 자 그 다음에 페페 그 다음에 도그 위프해 그 다음 플로키 자 적어도 이 시총 5위에서 10위 안에 있는 애들은 자 결국에 정고점을 달성한다. 자 페페 정고점 달성해줬고 자 플로키 지금 정고점 달성하고 더 큰 상승이 나오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남은 것들 자 시바이노와 도치코인이겠죠. 자 봉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봉크 또한 직전 정고점 자 요걸 향해 며칠 전에 뚫어줬죠. 며칠 전입니다. 자 뚫어주고 요것도 다시 한번 올라갈 겁니다. 다시 한번 자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지금 플로키 직전 정고점 뚫으니 더 크게 상승하고 있는 거 자 벌써 23% 네 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례를 생각하자면 지금 시바이노는 자 정말 빚을 내서라도 진입을 해야 될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기사를 말씀드릴게요. 자 5월달 기사들입니다. 자 2024년 5월달 기사들이에요. 자 민코인이죠. 특정 페페 자 초기 구매자 누적 수익 7369배 수익 자 구매자가 462달러 자 우리 돈으로 하면은 대량 뭐 한 60만원 정도 될 거예요. 자 462달러로 산 페페 누적 7369배의 수익을 올렸다. 자 해당 주소는 6시간 전 보유 중이던 1829억 자 1829억이랍니다. 자 4월에 지난해 4월 딱 1년 됐습니다. 여러분들 462달러에 사서 3249억 페페를 매수한 뒤 모든 물량을 매도해서 총 34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자 우리 돈으로 여러분들 46억 5천만원입니다. 46억 5천만원이요. 단돈 60만원 투자해서 단돈 60만원 투자해서 46억을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60만원 가지고 전세계 어딜 가도 이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투자처가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 암화폐 시장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힘이죠. 자 결국엔 시간차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차에요. 자 페페가 먼저 갔고 그 다음 플러키 가고 봉크도 그전에 갔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은거 시바이누와 도치코인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바이누 절대 이 지금 이 시장을 이 상황을 놓치지 마세요. 자 여기는 반드시 여러분들 진입하셔야 되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진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이 페페코인이 있습니다. 자 페페코인인데 싸이버그 페페에요. 자 새롭게 신규 상장하는 이 민코인입니다. 여러분들 이 신규 상장하는 민코인들 어떻게 되죠? 네 엄청난 폭발력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엄청난 폭발력이 나와요. 자 이게 어디에 신규 상장하냐? 자 오늘 정확히 9시간 49분 뒤에 자 맥시에 상장합니다. 자 싸이페페는 이더리움의 민코인입니다. 이더리움의 민코인이에요. 자 모든 여러분들 이 초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초기에 정말 쌀 때 이 초기에 내가 얼마만큼 얼마나 빠르게 진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나중에 수익률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오늘 이 유니수압으로 여러분들이 상장되기 전에 미리 구매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제가 이 민코인들 투자할 때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는 게 있죠. 반드시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라. 자 내가 만원만 투자해도 저렇게 보셨죠? 몇 천만 배? 자 몇 천만 배? 9천배? 7천배?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 자 만원만 투자해도 5천만 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리스크라는 게 있죠. 자 만원 리스크 안고 자 만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수익은 5천에서 1억도 나올 수 있는 게 이 신규 상장하는 민코인이다. 자 특히 이 페페 관련 민코인들은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했다 하면 어떻게 되냐. 자 한번 보세요. 자 페페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최근에 상장했던 이 페페 관련 코인입니다. 자 얘 한번 보세요. 몇 퍼센트까지 올라왔었는지 자 상장 당일날입니다. 자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쭉 빠져요. 밑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첫 상장 당일날 자 수익을 보고 나오는 거예요. 자 얘 한번 보세요. 첫날 0.05원에 시작해서 천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여러분들 숫자로 따지면 10배, 100배, 1000배, 만배 자 2만배 상승했습니다. 2만배 자 2만배면 여러분들이 1만원만 투자하셨어도 자 10배면 10만원 100배면 100만원 1000배면 1000만원 만배면 1억 자 토탈 2억입니다. 자 1만원으로 1만원으로 여러분들 2억이라는 수익을 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 이 사이보그 페페 신규 상장하는 이 사이보그 페페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이 거래 방법 그리고 코인 100석 010-4291-1577 문자 오늘 신규라고 보내주시면 이 사이보그 페페 거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바이노는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서 진입하셔야 될 시기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인 전문 트레이더 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